이 모드가 두 모드가 돼요. 하나는 조이스틱으로만 움직이는 모드. 하나는 뛰어들어. 잡고 여기서 찾았다. 사람을 찾는다. 어디 갔지? 하고 이쪽으로 따라오고. 여기서 찾았다. 사람을 찾는다. 어디 갔지? 하고 이쪽으로 따라오고. 그리고 다시 저쪽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누가 받아. 그리고 쭉 뛰어. 그리고 쭉 들어가. 한번 같이 걸어갑니다. 조금 더 난리로. 그래서 빛을 저도 잡아보면 안 돼요? 어 뜨거워 어, 뱉으면 돼